네 닭다리 하나 정도 뜯을 시간이었는데 닭다리 하나 정도 뜯을 시간이었는데 닭다리 하나 3초본 뜯지 않나요? 네? 닭다리 한 3초본 뜯잖아요 잡고 뜯으면 게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포크 두개 들고 와서 그것처럼 했어요 아니요 금방 로딩시간에 닭다리 하나정도는 다 뜯을 시간인데 근데 그게 손으로 잡았을 때는 호로록 해가지고 포크로는 되게 힘들어요 포크로는 되게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휴지로 다 그면 되죠 에이 안됩니다 위생장갑 끼고 먹어요 있는데 지금 쓰기 그래요 저거 한번 먹을 때 딱 해줘야 돼요 아니면 벗었다 꼈다 하면 아 나 치킨 먹고 싶다 근데 이 시간에 꼭 먹고 싶더라고 구멍님 넵 저 퍼플 따이기 전에 빨리 오세요 그 소리 아까도 한거 같은데 말은 항상 하는데 늦어요 맨날 내가 항상 따이잖아 아 그건 님이 못해서 따이는거죠 코랜님 막 3레벨 때 그냥 이쪽까지 막 밀고 있어 여기까지 2레벨인가 그니까 내가 싸기 전에 과자꾼 조절 좀 님이 해줘요 소답이야 우리 탑 조절 안하면 왕창 싸버릴거니까 근데 리슘 상태가 왜 안좋아요 구멍님 넵이 더여 언젠 좋았나 그러게요 원래 안좋았다 코랜님 항상 탑 가면 2레벨 때 따이고 아 상대 정글 이런 멘트 꼭 쳐 알아요 코랜님 리얼 리얼 이거 진짜임 아니 제 녹화영상이 다 있잖아요 유튜브에 코랜님이 탑 자르바이는 뭘 하든 이럴때 한번 따여요 아니 탑은 주가 없는 라인이에요 뭘 모르시네 이분 탑을 안하시니까 뇌니 패기에 밀리는 순간 등을 보이는 순간 지는거야 탑은 기가 막혀 내 다음 탑 신명자 아 진짜야 패시브 한번 터뜨릴까 패시브 한번 터뜨릴까 패시브 이번에는 제가 밀 수가 없네요 리산이라 다행이네 흠 흠 흠 약간 노트일 거 아닌 볼데 그쵸 얘는 우엉 하면서 빨리 뛸 수 있잖아요 이 속 느린 편 아니에요 350임 내가 못 논이 있었나 아무튼 차르반 차르반 미드 여기 왔네 2렙 차르반 이거 상대 탑이 와주면 좀 그런데 응? 미드고 탑이고 못 밀어요 탈에 갈 거 같거든요 차르반 여기 있네 섞어지렴 이제 먹어볼까 또 와 보답하네 맛도 늦었지만 하야 아노멈 먹고 바로 탑 오케이 갑니다 근데 와드 한 거 같지 않아요? 여기다? 으흠 오지 마요 그러면 일단 가고 확인해보죠 근데 제 스킬 있어가지고 이미 음파 먼저 맞추고 뭐 하지 않으면 그냥 오지 마요 항상 이런 시키야 코렌님 자르반 있었네 이 새끼 맵맵 맞자 마드 있네야 있었던 거야 보니까 아 뜨겁다 네 감사합니다 뱅가이 조금만 참아요 저거 힐 있겠죠? 어디 보자 자 미리 골드 한 번 하고 뒤집어 엎을까요? 도전 시급 압소사 죽여 이게 바로 버프 전달 갱킹 피해요 자르반 응 아 이게 Q로 넘길 때 카드장이 이상하게 맞았네 맞았었나? 여기 이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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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도전 불 아니 높은 벌베님 탐봉으로 오세요 탑 커버하러 오세요 컵 빨리 알으면 나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제발 갱킹은 오바 그 음파 뭐예요 알았.. 갱킹 해줄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6렙 먼저 찍어요? 6렙 제가 먼저 찍음 지금 찍어요? 이번 웨이브에? 응 나도 곧 아 상대가 찍었네 네 그러면 그냥 패스합시다 어 근데 나도 곧 찍는데 집으로 가세요 그냥 잠깐만 한마리만 더 먹으면 말했죠 내가 제라스 6렙이라 안 돼? 제라스 못 탁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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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복수해줘 탑탑탑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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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나쁜 놈 넘깁니다 로우 홀짝 어 뽑아버리지 28초 블루 어디 보자 리산드라 방금 모습에 썼어요 잘 기억이 안나네 전멸 썼었나? 나 잡을 때 전멸에 쓴건가 근데 왜 단겸을 타요? 거기서 썼던거 같기도 하고 뭐라고요? 그때 썼던거 같기도 하고 단검 음? 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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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왜 샀냐구요? 네 저 볼베 그 그거 하면 좋거든요 볼베잇잎 이거 오케이 오케이 머리통 뽑아드림 저 이번에도 오스펠리엄 고우 고 차르반 헤드샷 궁이다 나는 오 뭐 이립세 이거 궁 데미지 살벌하구만 저 리산드 궁 돌려놔 컴온 베이베이 오케이 이러면 레드서리 갑니다 레드 서리 슈타 100킬 음 뭔가 느낌이 안좋은데? 아아아아 사졌다 제라스한테 보이기만 해도 바로 궁 날라오겠지? 블루 블루 드릴래요? 블루 먹으실래요? 네 아니요 님말고요 이거 먹고 바텀에 소라가 내를 하죠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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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잘 큰 볼 때가 됐다 이로써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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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라스 내려가요. 티티티티티. 전불 더 돌아야지. 쉴 필요가 없네. 역시 보라색 강타가 안정적이고 좋단 말이야. 오케이. PC 부들면 또 아 근데 포식사의 질 생각해보니까. 응 고민되네. 고마워니? 응? 또 죽어요? 맛집입니다 다. 저 공원 저 공원. 힘들다는 소리죠 그거? 응 돌려말하는거죠 자기 자신생이 하니까. 저 쓰레기를 한번 닦거든요? 기다려보세요. 저도 어? 볼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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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여기 볼일을요. 어 쓰레씨. 근데 우리 용원 왜 없지? 알겠습니다. 아까 먹었어요. 코넨님 이쿠? 여기 있어요 얘. 집에 가요. 그냥 싸우면 될 듯? 다 있음 스펜. 응. 가져 이 구. 제가 뽑아갈게요. 어흠. 어흥. 어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걸리뻔했다. 제라스도 왔네. 이거 마드가 있었나봐. 설기였네요 일종에. 일단 우리 특패 오니까. 망했어. 망했어. 이번엔. 근데. 보여비 속박걸리니까. 개귀여. 우와 온다 온다 온다. 여기 자르반. 제라스네. 내가 지켜줄게요. 어엏. 아 진짜 아쉽다. 그쵸. 나가버뻐먹어먹어. 저. 빨리 빨리 처리해. 집에 가. 그리고. 으아아아악. 며신탑에 있었어요. 팀. 팀. 데려가요. 요. 이번. 오늘. 오늘. 자르반 여기 내려가요 꼬레님. 제라스네. 하하. 뭐야. 죽었어? 또 빨리 땅을 잡았어 죽었어 코버드 소리가 열나나는거 보니깐 지금 그렇지 제라스 올라갑니다 고렌님 아아 이걸 넘어가 흰 짐 거기서 사륜을 안 쓸 준비해요 고렌님 제라스 궁 날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 뭐야 이거 저희 둘이서 욕먹죠 지금 어 이거 넘겨 넘기는거 네 우리 둘이 욕먹어요 그래야 죽는거 아니겠죠? 어 왔다 고렌님 여기 남겨 가 그렇지 풀어줬다 이 정도면 캬 이들이 와서 다 그런데 가져다가 부피워 가지고 아 포드 아까워 아 도븐 애쓰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도움이 우리 팀을 키드해줄 것입니다 1스택 용 자르반 미드 이거 될 것 같아 저 먼저 가서 싸워요. 먼저 가서 싸워. 9렙인데? 잘 생각해야 돼. 어 내 시비드 평캠 개많이 했다. 그렇지. 제가 궁 있는 줄 알았는데 궁이 없었어요. 어 저 또 궁 기다리시는 줄 알고. 자. 네 감사합니다. 거래님. 스페크 다 이집고 댕기네. 저거 잡나? 오오오오. 깔끔했구요. 다행이다. 궁이 죽으니까 돌아갔어. 저게 스래시. 여기 마들. 탭. 다 맞네. 오오오. 잡죠 좀. 3, 2, 1. 아. 카드 던지. 에모린. 어흥. 잇. 자.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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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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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뿰. 빰빰. 뿜빰. 네 샤이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 많이 보신 분이군. 블루 먹읍시다 블루 블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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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설프게 파란색깔보다 훨씬 좋아 보라색이 림 아무것도 없어요? 네 평파만 쳐도 잡.. 님 님 님 이게 무슨 님? 그냥 튀어 보지 내가 가고 있긴 한데 아쉽게 돌아왔는데 아쉽게 아쉽게 돌아왔는데 아깝다 아쉽다 출정이다 출정이다 아깝네 뭐 어디 투패랑 또 황가닥 하러 가야죠? 쿵 언제 돌아와요 투패? 38초에요 38초 그러면 타피 저거 리산드라 한 번 가죠 얘는 그냥 잘해봐 잘해봐 여깽 여깽 유고구 오지 마요? 리산드라 구경 해야 되면 저게 엄지 먹으러 으었 곰 죽네 어머 곰 팽이 죽는다 치킨버그 꽉 잡고 있었는데 드디어 죽었네요 24초 동안 하나 마저 뜯어야지 제 궁 있는 거 아니죠? 제 궁 썼어요 아까 스키 잡고 스킨 가기 스킨 드시고 있으세요? 스킨 네, 먹었습니다 한종목 먹었습니다 스킨 소리가 안나요? 스킨 음? 마이크 끄고 먹죠 스킨 에서 소리가 안나요? 스킨 쩝거리는 거 둘러주면 스킨 소리 좀 들려주세요 스킨 아 네 사람 나갑니다 스킨 제가 그거 싫어하기 때문에 스킨 쩝쩝충 스킨 음 스킨 쩝쩝충 음 아싸 직가면 썸파 빙화다 어! 헬프 헬프 가고 있긴 한데 제바스 올라가요? 몰래 패시브 아.. 어? 아 근데 제라스가 왔네 우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그래요 같이 게임하는데 제가 좀 신경을 여러분들이 덜 쓸 수 있게끔 제가 리액션을 최소화한 겁니다 저는 원래 어? 아 이거 날라온다고 창 날라온다고 네 알겠습니다 제라스 창 제라스 창? 응 저 스턴 쏠 때 창 쏘는 거 아니에요? 제라스 이거 이거 용 용 나와요 이제? 여기 흠 감사합니다 비.. 비구름님 여기 잘 사용할게요 죽여! 이렇게 죽이면 끝나! 근데 궁이 없군 뭐지 이거? 님? 어 뭐야 여기여기여기여기 나 맞으면 이거 효과가 줄어들어서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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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 사용당한다 제가 갑니다 공 공 공 공 어? 이거 트리플 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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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박또박또박 이게 무슨.. 아 탈진 진짜 아 탈진 진짜 아.. 뭐 같아 저거 아.. 진짜 볼리베어 고통스럽다 캐릭터가 다 나왔다 어? 뭐야 쟤네 한대 한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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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좋아 저거 뭐야 어머 어머.. 그분이? 뒤에 보세요 그분이! 다발마 흐흐흫 아.. 그만 뚜벅이고 싶다 볼베도 점프하고 싶다 시바나도 날라 당기는데 Q가 좀 그 우디를처럼 냈으면 좋겠어 코앞에 있을 때 딱 붙으면은 그 자동으로 빨라지는거 그런거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 볼베 되게 많이 있을텐데 사람들이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나? 하여튼 곰인데 우디르도 그거 곰이고 사람이잖아 살아 아 우디를 근데 변신하는게 곰이잖아 곰으로 변신하는게 그거잖아 곰으로 변신하는게 그거잖아 곰의 힘을 얻어서 그니까 그 곰의 힘이니까 그런게 좀 있어야지 이거 정글템을 포스 시작할 필요가 없겠다 니가 말고 탱탱팟 금팟 금가면 좀 더 좋을 듯 하네 뿅 뿅 뿅 뿅 뿅 뿅 어 여기도 있어 이거 어 림 림 림도 여기 핑화 천지인데요? 어 저려밭 간다 차라바감 슈 ires 어 여 국민 갈기세요 되면 궁을 갈리고 싶었어요 이 자르반 있어요 안녕 간다 스페 좋다 좋다 내 킬 이즈! 파턴 밀어주세요. 이 근처에 리산 있었는데 어디? 내 기큐? 와.. 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리산 나도 리산이.. 리산 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맛있구요.. 예상은 했지만 도망가야겠다. 타빈아 가야겠다.. 줌이나 쳐야지만.. 이라? 와드 나 지웠어요? 아 진짜 리산드라 정말 싫다 이런거 할때 차례방 갑니다. 어? 도망가야겠다. 아 나.. 와드 지우느라 방울이 안 했구나..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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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님 때문에 1득스 한거다 정말 당연히 그거는 응? 뭐야 이건.. 한템 좋은데.. 와.. 카드 데미지 봐 레드카드 와.. 저 왜 이렇게 빨라? 흐흐흐 죽었고 코탑 포탑! 오 나이스 그브! 는 데미지 부족 어 잠깐만 망하는데? 뭐야? 어 망했다! 고신 코레님 그냥 미슨듯이 쫓아갈까요? 이미 일자로 뛰어봐요 저는 아래로 뛸게요 이제 쓰레쉬의 냄새가 납니다 이놈 아 저기로 갔네 용 42초 안돼 안돼 갑니다! 엔다님 저 빠르게 해주세요 쟤 썼으면 그러고 아니 미치 저 주셨어야죠 여기 왜 이렇게 낫대? 몰라요 용 용 용 용 용제니네 용 갑시다 저희 다 그래요 죽겠는데 택배한테 택 칸 되는 데 맞으면 덩 경 슈 으아악 네 저요 용 먹죠죠 이제 택배의 승구한 희생으로 정글도 죽었으니 용은 우리 겁니다 바텀 리신 바텀 빨리 가서 빨리하나 깨지겠는데 안 돼 안 돼 쟤 안 돼! 쟤 여기 안 돼 쟤 음 흠 섬리에 따르도록 하지 이거 리신이 밀면 여기로 일보든진 하죠 저희 낚시 낚시 어 아니 그냥 밀어도 되겠는데 레드 더슨 레드 먹으러 가야지 쟤 오! 반가운 친구네 저 주일 수 있습니다 이거요? 아 원딜 오네 뭐야 이거 헤드샷 안죽는다 으아악 그렇지 흐흐흫 어? 못 업데기가 아무데나 밀어 보시든 믿으든 폭풍이 택한 자 아 이럴때 좋네 네 이거 무슨 스킨이에요? 볼베? 이거 모르겠어요 생긴거는 북극 북극에 그거 모아무표 같은데 오바요 오바 노노노 오바임 으아악 아니 애들 다 나오잖아요 구멍이 오케이 오케이 으아악 지금 짤리게 되면은 바로를 먹히게 되고 게임이 비벼지겠죠 우아! 님? 님 네? 왜 그러세요 님 님 네 님 어떻게 된거 왜 들어갔어요 쟤 엔단님 살리려고 희생한거 아닙니까 구멍쳐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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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이 정리했겠지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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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어만 이겨져 어 핑어 진짜 많다 바로온 바로온 아하 우리 먹고 싶어 신발을 바꿔볼까? 이거 가야지 야 이제 진짜 때리기 쉽겠다 우리 바로온 갈거죠? 지금 가요 쟤네 아마 시험 없을거니 이거하고 막팀 뭐먹으면 완벽하겠다 트라이 트라이 내가 쳐? 쳐요 쳐요 모두 맞다 우와 끝났죠 써렌과 함께 던지기였네 아유 오늘도 다섯판 소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보상을 확인해봅시다 골딜 샷샷샷샷샷샷샷샷샷 탐 좋구요 골드 3정도 떴으니까 지속적으로 해도 될거같네 이거는 아무튼 구멍님 막 브론즈 4 브론즈 2 이런 데서 노지다보니까 좀 그게 제가 원해서 가고싶었던 데가 아니에요 그 장소는 Barcelony 그죠 라면요 라면요 감사합니다.